몸에 부터 찐득이 봐봐 찐득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뭘 붙이고 오냐 찐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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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거야 너 찐득이 너 피 다 먹고 있는데 어쩔거야 찐득이 떼어줘야지 우리 백구가 이렇게 이 하얀 털을 유지해야지 찐득이 기어다니는거 봐봐 어디가서 저거 묻혀서 다 떼어줬더니 벌써 몸으로 들어갔잖아 찐득이가 너 어쩔거야 찐득이 너 가려워서 어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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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야 너 어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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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득이를 가려워서 응 거봐 거기서 가려워가지고 어디가서 그 찐득이를 붙여오는거야 엄마 응 어쩔거야 어쩔거야 가려워서 저거 벌써 몸으로 다 들어갔다 너 찐득이 응 응 저거 봐 막 기어다니고 저 찐득이 아우 너 진짜 어쩔거야 어쩔거야 가려워서 가려워서 긁어가지고 저 피나는거 봐 응 아이고 콧잔등에도 찐득이 있고 저 입가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저 목덜미 엉덩이 응 온통 찐득이다 찐득이 뛰어져 말아 응 이쁜짓 일로와봐 응 어떻게 할거야 찐득이에 응 응 응 뛰어져 찐득이 뛰어져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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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짓 해야지 뛰어주지 이쁜짓 해봐 이쁜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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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응 그 머리에도 찐득이 붙어가지고 뭐 상처 나고 아이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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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짓 이쁜짓 하는거야 알았어 떼어줄게